볼 시스템 1번 패턴입니다 볼 시스템 1번 패턴은 내공과 1적구가 일직선 상에 있는 경우입니다 첫번째 쿠션에 대하여 수직인 경우입니다 그림처럼 1적구인 노란 공이 쿠션에 붙어 있으면 어떻게 쳐야 할지 감각적으로 잘 와닿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득점하는 경우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런 식이 될 텐데요 과연 내공을 그림처럼 진행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두께와 회전으로 쳐야 할까요 볼 시스템은 1적구의 두께를 8등분하여 사용합니다 왜 8등분인가 하면 당구 테이블은 정사각형 2개를 붙여 놓은 큰 직사각형이고 테이블 테두리에 포인트가 박혀 있습니다 단쿠션을 1,2,3,4,4 등분하구요 장쿠션을 1,2,3,4,5,6,7,8,8 등분하는 포인트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적구의 두께를 8등분하는 두께로 분리각을 만들어서 그 방향으로 내공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림에서 득점하기 위한 선을 대략적으로 그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1적구를 맞고 2쿠션으로 향하는 기울기는 4칸 기울기입니다 이 4라는 기울기는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1적구 수를 4라고 규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적구를 맞추는 두께를 8등분하여 생각하면 기울기 4는 8분의 4 즉 2분의 1 두께가 되므로 노란 공의 오른쪽 2분의 1을 맞추면 빨간 공 쪽으로 향하게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즉 무회전 2분의 1 두께를 치면 4칸 기울기로 진행하여 득점이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볼 시스템을 이용하여 1적구를 칠 때 스트로크도 매우 중요합니다 볼 시스템의 이론대로 분리각이 형성되고 원쿠션 후에 의도한 진로대로 가게 하기 위해서는 내공이 1적구에 맞는 순간에 과도한 전진회전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됩니다 그러므로 볼 시스템을 이용하여 공략할 때는 내공이 1적구에 도달했을 때 볼 시스템에 맞도록 분리될 성질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적절한 당점과 큐스피드로 쳐야 하므로 볼 시스템을 실전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번 배치는 내공과 1적구가 1직선인 위치관계일 때인데 다음 동영상에서 내공과 1적구가 입사하는 쿠션에 대하여 기울어진 경우의 예를 가지고 볼 시스템의 전반적인 적용법을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